검은 카리브족이라 불리던 카리푸나는 카리브해 세인트 빈센트 섬의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과 자유를 얻은 아프리카 흑인들 사이에 혼혈린을 뜻하며 카리푸나어, 아라와카노, 빈센트 크리올러를 사용합니다. 카리푸나이는 원주민 부족인 아라와쿠족, 칼리나고족 그리고 아프리카계 카리브인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영연방 카리브 섬인 세인트 빈센트, 소엔틸리스 제도 그리고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 속하는 윈드워드 제도를 거쳐 중앙아메리카 해안으로 이주하며 형성되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는 여전히 소수의 카리푸나인들이 살고 있으며 다른 곳의 카리푸나 이주민들은 온드라스, 미국, 벨리즈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카리푸나인들은 외국어 명칭으로 카리브족, 검은 카리브족 그리고 카리브섬 부족으로 불려왔습니다. 유럽 탐험가들은 이들을 두고 검은 카리브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18세기에 들어 영국의 기록들에서는 유사한 문화로 인해 구분이 모호했던 원주민 부족들을 피부색으로 구별하기 위해 검은 카리브인과 황색 혹은 붉은 카리브인이라는 명칭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카리브족이라는 용어는 윌리엄 영의 검은 카리브족에 대한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 순수한 의도의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세인트 빈센트에 대해서 카리푸나인들이 토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단지 아프리카 침입자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검은 카리브족이라 불리던 카리푸나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카리브인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카리브인들은 약 1200년경에 본토에서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섬의 주민이었던 따이노족을 쫓아내고 몰살시키거나 동화시키면서 섬의 주요 부족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약 400년이 지난 1635년 프랑스 선교사 레이몬드 브레톤이 소엔틸리스 제도에 당도하였고 그는 20년간 과들루프와 도미니카, 세인트 빈센트 등지에 살면서 섬들의 원주민들에 대해 민족지학적, 언어학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모험가이자 상인이었던 피에르 벨렝 대수남부는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카리브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프랑스 식민지는 주민들에게 프랑스 법을 부과하였으며 주민들을 다톨릭 교회로 개종시키기 위해 섬으로 예수의 선교사들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는 카리브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 카리브인들을 노동자로 일을 시켜 설탕과 코코아 농장들을 건설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브인들은 노동 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다른 곳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636년 프랑스의 루이 13세가 노예 무역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포획 및 매매하고 마르티니크와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의 다른 섬들에 노동력으로 수송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7세기 중반 더 많은 프랑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당도함에 따라 이들은 풍화측으로 알려진 비옥한 지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남은 카리브인들을 북동부 해안으로 몰아냈지만 식민지 개척자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예수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는 먼저 도착하는 수도회가 섬의 이 지역에서 모든 미래교구들을 차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예수회는 바다를 통해 도미니크 수도회는 육지를 통해 도착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도미니크 수도회가 경쟁에서 이었습니다. 1660년 카리브인들이 프랑스 통치에 반기를 줄자 샤르 후엘 총독은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진압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카리브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섬에서 추방되었고 프랑스 식민지 개척자들은 남은 소수의 카리브인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카리브인들은 도미니카와 세인트 빈센트로 도망쳤는데 프랑스는 이들을 그냥 놔두기로 합의했습니다. 1667년 영국인들이 세인트 빈센트 지역에 도착하고 이후 세인트 빈센트 영국 총독이었던 윌리엄 영이 영국 왕실에 보낸 보고서에는 섬 근처에서 침몰한 두 척의 스페인 노예선에서 탈출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섬에 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난파된 배에서 오늘날 라이지리아 이그부족 출신의 노예들이 탈출했으며 베키알라는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서 원래 살고 있던 카리브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붙잡아 세인트 빈센트로 데려갔는데 노예들이 매우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리브인들은 모든 흑인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카리브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흑인들은 반란을 일으켰으며 마주치는 모든 카리브인들을 죽이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세인트 빈센트에 정착하여 도망쳐온 다른 노예들과 함께 살며 카리브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바람에 결국 카리브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대 연구자들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이 카리브인들을 줄였다는 윌리엄 영이 주장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세인트 빈센트에 도착한 대부분의 노예들은 실제로는 다른 카리브 섬들에서 온 곳이었으며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세인트 빈센트에 정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망친 노예들은 근처 섬들의 농장에서 세인트 빈센트로 왔으며 노예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나이지리아와 가나 출신으로 바베이도스, 세인트 루시아, 그리고 그래나다 등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동착취를 당하다가 세인트 빈센트 섬에 도착한 이후 카리브인들과 만났는데 카리브인들은 이들을 보호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면서 같이 살아갔습니다. 카리브인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싸우는 동안 이웃 섬에서 온 노예들을 붙잡았고 그로 인해 많은 노예들이 카리브인들의 지역사회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카리브인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며 산으로 도망쳤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다수 남자 흑인들로 구성된 노예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여자들과의 관계로 자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카리브인들은 자신들의 딸이 흑인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고 이에 아프리카인들은 여성들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펼쳐짐에 따라 일부 카리브인들은 도망친 노예들과 평화롭게 살아갔고 또 다른 일부 카리브인들은 노예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이후 카리브인은 검은 카리브인과 황색 카리브인이라는 두 파볼로 나뉘어지면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여러 차례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온주민과 아프리카 흑인과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검은 카리브족이라 불렸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17세기 후반부터 세인트 빈센트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1710년 프랑스 개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섬에서 대지를 경작했고 1719년에는 프랑스 식민지인 아르티니크 섬의 총독이 세인트 빈센트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리브 주민들은 프랑스 군대를 무리쳤으며 1723년에는 영국도 세인트 빈센트를 차지하려 했지만 이 또한 카리브인들이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748년 영국과 프랑스는 지배권 다툼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세인트 빈센트는 어떤 유럽 국가의 통치도 받지 않는 중립적 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 도망친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은 계속해서 세인트 빈센트로 들어왔고 카리브인들과의 결합을 통해 혼혈 집단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1763년 파리 조약에 따라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7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물리친 영국이 세인트 빈센트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차지한 북아메리카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의 권유에 지원을 받은 카리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영국을 상대로 카리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627년 영국이 세인트 빈센트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프랑스인들이 섬에 정착하여 카리브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카리브인들과 유럽인들 사이의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섬의 영국 측 총독이었던 윌리엄 영은 검은 카리브인들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으며 그러한 땅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은 카리브족과 가까운 사이였던 프랑스 정착민들은 영국에 반대하는 검은 카리브인들의 투쟁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1769년에 시작된 카리브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로 검은 카리브족 족장인 조셉 샤토이어가 이끈 카리브족은 1769년 군대의 조사 원정에 맞춰 섬의 풍상측을 지켜냈으며 영국 식민지 대표자들에게 땅을 팔라는 반복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카리브족의 효과적 방어와 지역에 대한 영국의 무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런던의 정치적 반대 움직임에 따라 카리브 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은 교착상태로 빠져들었고 전쟁이 일어난 지 4년 후인 1773년 섬의 영국 지역과 카리브족 지역 사이에 경계를 정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 약 20년 후인 1795년 카리브족은 섬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다시 영국에 맞서며 제2차 카리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초기 전황은 카리브족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는데 카리브족은 킹스타운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배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영국은 카리브족과 프랑스 군대의 연합에 번번이 작전을 실패했지만 1796년 렐프 에버크롬비 장군이 대규모 군대를 이끄면서 카리브족의 저항을 물리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카리브족이 굴복한 이후 영국 당국은 세인트 빈센트의 카리브족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세인트 빈센트에서 카리브족이 더 많은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797년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 특색이 뚜렷한 카리브인들을 반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제 추방하였는데 이들은 처음에 자메이카로 보내졌다가 이후 온드라스의 로아탄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5,000명 이상의 검은 카리브인들이 추방되었지만 1797년 4월 12일에 추방된 사람들이 로아탄 섬에 도착했을 때 섬까지 오는 여정에서 살아남은 수는 약 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는 부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적고 번성하기 어려운 규모였기 때문에 검은 카리브인들은 온드라스를 지배하던 스페인 당국에 섬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페인은 온드라스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검은 카리브인들을 스페인 군인으로 병합시켰습니다. 검은 카리브인들은 온드라스에 정착한 이후 북쪽으로 벨리즈와 과테말라 그리고 남쪽으로 니칼라가에 이르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안을 따라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검은 카리브인들은 중앙아메리카 본토에서 가리푸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앙아메리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디 그리고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리푸나 인구는 대략 총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한 수가 이민함에 따라 미국은 중앙아메리카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가리푸나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뉴욕시, 특히 브론크스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온드라스, 과테말라와 벨리즈에서 온 가리푸나이며 최근에는 더 많은 가리푸나인들이 온드라스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은 세인트 빈센트 섬의 원주민과 아프리카 흑인들 사이에 혼혈의를 지칭하는 가리푸나와 카리브 전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